감독님, 전자랜드 선수들이 3연패를 끊으려는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삭발을 했어요. 네, 뭐 어제 저도 좀 깜짝 놀랐지만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선수들이 비싱과 또 1라운드 끝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잘 열심히 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사실 감독으로서 선수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현재 포엘 선수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주태수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. 사실 좀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. 몸 상태는 어떤가요? 지금 원래는 12월 중순 복귀 예정이었지만 본인이 재활을 잘 견뎌내서 지금 복귀는 했지만 아직 몸 상태는 한 75%, 80% 정도 되는 거 보는데 조금씩 조금씩 경기 몇 분씩을 투입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리고 코트 바란스를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상대하는 동부는 또 긴 연패에 빠진 팀입니다.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 같은데요. 어떤 승부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? 일단 저희 선수들이 매 경기 승리의 열망은 쉽게 보다 어느 팀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.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는 플레이, 그런 상황들이 자기들이 본인이 해결해야 될 플레이들을 좀 더 자기 실력보다 못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감독으로서는 어떤 승리의 부담감보다는 선수들이 코트에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지도력이 저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